부가 쇼큰 놈 편집하여 넘어진 장애인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죽음길을 막는다고 보도해 뉴스 왜곡이 보통 이런 다 이렇게 공중 반드시 쫓아 간단하게 국민과 피해자를 우렁하고 있어 지성자 유의지 박종철 무죄 비가 많이 온다 하하하하하하 비가 많이 온다 하하하하하하 비가 많이 온다 하하하하하하 비가 많이 온다 불과 몇 년 지금도 한국은 소리 없는 전쟁 중이야 단성과 민주화 합법과 독립을 수호하기 힘들어 독재협자단은 오히려 상대를 거짓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어 지체장애 분을 위반이니 지역철에서 넘어뜨리고 다시 몸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인데 공중반 뉴스에서는 거짓하여 넘어진 장애인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죽은 길을 막는다고 보도해 뉴스 왜곡이 보통 이렇다 이렇게 공중 반드시 쫓아 간단하게 국민과 비의 자를 무롱하고 있어 스위스 온 자유의 스윙 박종철 무죄 비가 많이 온다 하하하하하하 비가 많이 온다 하하하하 비가 많이 온다 하하하하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피가 마비 온라